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용필의 허공 C키로 설명드릴건데요. 저는 삼카포에서 치는거구요. 이 곡은 구독자 세고비아님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곡이라고 전주 부탁해오셨는데 멜로디를 치려다보니까 하이코드 나오고 풀링오프, 해머리 초보자들이 치기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잡을 수 있는 코드로 해서 주법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C코드에서 SOL, MI, RE, DO, MI 해서 넘어가는데요. SOL은 C코드 잡고 3끼로 1번줄, 3플렛의 1번줄 SOL을 눌러준 상태에서 근음 5번하고 처음에 멜로디랑 같이 치죠. 5, 1, 0, 4, 3, MI, RE, DO 이렇게 되는데요. 나머지 멜로디를 제외한 나머지 박자는 이 코드를 잡은 나머지 구성음에서 채워졌는데요. 저는 5, 1, 0, 4, 3을 쳐줬어요. 그 다음에 3끼를 띄워주면 미, 그리고 레, DO는 2번줄, 레, DO 이렇게 되죠. SOL, MI, RE, DO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두 번째 마디는 뭐 C코드에서 미 이렇게 치는 악보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마이나 온 B코드로 해서 이마이나를 잡으면서 원래 멜로디를 그는 6번줄 미 를 쓰는데 여기는 베이스를 C를 쳐주는 거에요. 그래서 처음에 천마디에 C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마이나 온 B코드에서 베이스를 C를 쳐주고 그 뒤에 나올 A마이나에서 라 해서 베이스가 도, C, 라 로 떨어지게 이렇게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마디에서 SOL, MI, RE, DO 하고 두 번째 마디는 이마이나를 잡고 베이스로 5번줄 미 5일 동시 쳐주고 여기 이제 경과음으로 해서 미 한 다음에 도, 레, 도, 레, 미, 솔, 솔, 미 해서 넘어갔거든요. 여기 미 를 치고 5일 동시 친 다음에 도를 얼른 잡아준 상태에서 도, 레, 해머니, 도, 레, 그 다음에 1번줄 미, 솔, 솔, 미 이렇게 되죠. 도, 레, 미, 솔, 솔, 미 그 두 마디 연결해 보면 솔, 미래, 도, 미, 도, 도, 레, 미, 솔, 솔, 미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디는 A마이나 라고 하는데요. A마이나는 5블렛에서 1, 2, 3번줄을 잡아주는게 A마이네요. 이게 도, 미, 라가 되죠. 라 도, 미 로만 이루어진 거고 그 음을 여기 개방연 5번줄 라 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제 라, 도, 라, 솔, 미, 라, 솔 되는데요. 그럼 코드 근음하고 처음에 첫 박은 항상 근음하고 같이 쳐주고 라, 도, 도는 1번줄에 8플렛에 1번줄이 도예요. 라, 도, 라 그 다음에 솔은 2번줄 8플렛에 2번줄 솔 띄어주면 미가 되죠. 2번 그 다음에 라 라, 도, 라, 솔, 미, 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디는 솔에서 내려오는데요. 여기 C코 잡고 마찬가지로 3플렛에 1번줄 솔을 누른 상태에서 5, 1, 동, 3, 2 그리고 여기 이제 경과음은 솔라, 솔, 도레미, 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풀링 오프라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솔, 3, 2, 도레미, 솔 요구만 넣어줬어요. 미, 도레, 이번주 해머리, 도레미, 솔, 1번줄 도레미, 솔 그 다음에 F로 또 넘어가거든요. F는 다섯 번째 마디 이제 하기 전에 세, 네 번째 마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5플렛에서 2, 2, 3번줄 잡고 그는 5번이라 라, 도, 라, 솔, 미, 라, 솔, 도레미, 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 다섯 번째 마디 F는 5플렛에서 1, 2, 3번줄에 여기 이제 파라도, 여기에 파라도죠. F가 그래서 여기 6플렛에 2번주 8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잡, 세 개랑 6플렛에 2번줄을 잡고 이게 이제 F코드인데요. 그는 마찬가지로 라, 5번줄 라 를 쓰시면 되고 여기 멜로디가 라, 도, 도, 라, 에도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척박은 항상 그음하고 라, 도, 도 여기 도는 이제 8플렛 1번줄이죠. 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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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 띄워주면 다시 라 라, 도, 도, 라 그래서 레 도를 여기는 10플렛까지 슬라이딩 해서 레, 도, 이렇게 라, 도, 도, 라, 레, 도 1번줄 원래 여기가 이제 풀링오프랑 햄머니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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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 도, 라 라, 도, 라 라, 도, 도, 라 라, 도, 도, 라 레, 도, 도, 라 이렇게 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서 그냥 여기 5플렛 1, 2, 3번줄 잡고 라, 도, 도, 라, 레, 도 라, 도, 레, 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마디가 여섯번째 마디가 C코드에서 라, 쏠, 미, 라, 쏠, 미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C코드가 5플렛에서 1, 2, 3, 4번줄 잡고 8플렛의 1번줄 이렇게 잡아도 이게 C코드예요. 단 이제 근음을 자리바꿈을 해서 저기 개방연 6번줄 미 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가 솔, 솔이 되죠. 솔, 도, 미 여기도 도가 되죠. 그래서 도, 미, 솔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치면 이것도 C코드를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라, 솔, 미, 라, 솔, 미 할 때 근음 6번이랑 여기 라 6일 동시 치고 라, 그 다음에 솔은 8플렛의 2번줄이죠. 라, 솔, 그 솔 띄어주면 미고 미, 라, 다시 2번 솔, 미 이렇게 되죠. 이렇게 처음에 4개만 잡고 라 6일 동시 라, 솔, 미, 라, 솔, 미 이렇게 그러면 F에서 C코드 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다섯 여섯번째 마디 라, 도, 도, 라, 레도 라, 도, 도, 라, 레도 그 다음에 C코드 라, 솔, 미, 라, 솔, 미 라, 솔, 미, 라, 솔, 미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 마디는 G코드에서 레, 솔, 미, 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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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 이제 끝났는데요. 레, 솔, 미, 레, 솔, 미, 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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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 이제 끝났는데요. 레, 솔, 레, 솔, 레, 솔, 레, 솔, 해서 이제 손을 띄어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엄지로 6번 줄을 잡고 2번, 1번 줄을 이렇게 동시에 잡아준 상태에서 레, 솔, 바로 잡아준 상태에서 처음은 근음하고 6번, 레, 그 다음 솔은 1번 줄이죠. 레, 솔, 이렇게 잡고 레, 솔, 이렇게 잡고 레, 솔, 그 다음 이제 C코드로 바로 미 C코드에 근음 5번이랑 멜로디 미 1번 레, 솔, 미 그 다음에 다시 또 G코드가 나요. 레, 플레, 도, 도, 도에서 넘어가는데 4를 칼 때 이제 마찬가지로 2번주 3 플릿 2 번 레 를 누르고 다bre 도레는 헤먼링으로 도레 네 그리고 마지막 C코드에서 또 여기는 이제 커팅을 해 주션면되는데요 2개만 잡고 제 3 번 2번주 같이 와봐도 되고 이런 식으로 끊어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1구 8 번 정말 다시 보면 g 코드 에서 6번 2번 1번 주셨고 4 0 c 코드 그 다음에 다시 코드 4 노래 음 이렇게 주시면 되죠 이제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c 코드 에서 우원 미 도레미 솔솔미 o 플랫 에서 라 도라솔미 라 솔 여기는 쏘 노레미 솔 에 오프레 에프 에서 나도 놀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이런식으로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께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эти 으 으 으 으 으 이런식으로 되거든요 처음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